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청양에 있는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 왔어요. 안내도 오구요. 농경문화전시관인데요. 이곳에 전시된 농기부들은 다 청양 국민들이 사용하셨던 것을 기증을 했다고 하네요. 입장료는 일반은 2,000원이었는데요. 지금 1,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구요. 원 삼국시대 토기 굽던 가마 토기 굽는 과정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봤는데요. 도자기 체험실 직접 만들고 하는 곳에요. 포토존 출토된 도자기들 이렇게 전시해놨구요. 삼윗운동을 했던 곳으로 문공면, 백공면 연주 삼윗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파괴 2,000원 5,000원 그녀 국민학교 모습 재현해 놨네요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님 송파유상옥 회장님이 유물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네, 이곳은 금광체험관이에요. 금광체험관 구봉광산 사금체업장 매몰되셨던 분들 구봉광산 매몰사건 16일간의 기적 16일동안 매몰되었다가 살아나셨나봐요 작소폼프 체험하는 곳 250년된 꾸찌뽕나물이에요. 6일간 감사합니다.